자 들여다보시면 4분기 10월 이후입니다. 하반기로 따지면 상상을 추월하는 수익이 나오는데 4분기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또다시 다 오른 걸로 왜 보여주냐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종목군들 여기에 다 안 나와 있지만 이 종목군들이라도 좀 보시면서 이 종목군들만 매매를 안하고 교육일 이후에 가지고만 계셨어도 매매에서 저점 편입 고점매도 이렇게 했으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건 누적도 아니야 그냥 수익률인 거지. 뭔 누적이야. 결론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를 10% 비중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2조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2조 4천억. 10월 이후에만 189% 고점이. 최고점 잘 잡았느냐. 아유 최초 최초 최고점을 잡았잖아요. 4만 1,700원이 상상가인데 윤정두 생일 11월 9일날 4만 1,500원 찍고 밀렸죠.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 3만 9천원에 한 번 뺏기고 절반을 왜? 꺾여서 밀려 내려와서. 절반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들어 올려서 4만 1,500원 밀고 내려와서 4만 1,000원의 전량 매도 끝.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10월 13일 상상가 10월 28일 상상가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차익실현 재편입 그러나서 11월 9일에 최고점에 또 전량차익실현. 그리고 기가 막힌 게 금양은 금양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펀드멘터로 확인해야 될 게 많지만 이 금양 맨 처음 들어갈 때 7,000원, 6,000원대에서부터 6,000원대에서부터 7월 25일부터 7월 25, 26 상상가 다 잡아먹고 그 금양의 흐름에 11월 9일 최고점에 전량차익실현을 했더니 다음날 개팔업 9%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20% 대박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 차례 손절도 단행을 했습니다만 11월 2일 4일 이때 기준 대비해서 이 수익 진짜냐 실화냐 실화죠. 11월 2일 날 18% 올라갈 때 그 거래량에 쫓아붙고 11월 11일 날 카카오페이 상상가 카카오뱅크가 28% 수익인데 최소 50에서 70% 수익을 낸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저 당시에 20% 비중을 냈어요. 왜?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카카오페이는요. 시가총액 7조 9천억 찍으면서 상상가 그리고 나서 8조를 넘겼어요. 그런 종목에서 저 수익 하반기에 근데 우리 계좌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포트폴리오에는 얘네들 수익을 넣지도 않았어. 안 왔는데 시장 대비 10배. 자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엘젠 솔루션 금양 그리고 엘지화학 삼성 SJ SK 이노베이션 근데 그 중에서 금양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빼고요. 2차전지가 아닌 그냥 변동성 매매 수익률 게임을 했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방산도 있고 또 엘지전자가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IT도 있고 또 하나솔루션에 신재생에너지도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 위주로 뒷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잡혀있다 보니 이렇게 하반기 수익률이 시장 대비 10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 2% 올랐잖아요. 그렇죠? 6월 말 종가 대비 하반기에 2% 올랐어요. 하반기에 2% 올라있어. 계좌수익이 20%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에코프로 전량차익치련 4번 가격도 말씀드려요. 7만원대 중반에 들어가는 거 9만원대 중반에 전량 그리고 안 밀려요.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9만원 전후에 재편입 그렇게 해서 11만6천원대 전량 매도 그리고 또 안 밀려. 그래서 11만원 전후에서 편입 15만원의 전량 매도 그래서 다시 13만원대 들어간 거는 그거는 지지부진 또 마지막에 13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로 그 수익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130%, 140%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동한 걸로만 따져도 70% 그러면 15%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계좌수익률 얘가 10%를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10%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스코케미칼로 추가 수익 현대로템 3만천원대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2만3천원까지 내려오죠. 거기서 재편입. 여기에 금양, 카카오멘크, 카카오페이 수익도 없어. 안 나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굉장히 아픕니다만 나머지의 옥석가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매매 수익이 아닌 그대로 놓고 보는 수익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옥석가리기 하자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걷더라. 공구만 주세요. SAMG 주세요. 화장실 갔다 왔다. 확 깎아 무너졌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뭐 손조를 하세요. 사면서 샀는데 어떻게 손조를 해요. 아니 1%만 사라고 그랬잖아요. 1%도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주력주에서 비중 꽉 채워놓고 짜투리 금액으로 하라고 그랬지. 공구만 가지고 그걸로 대박 내시려고. 그러면 길게 가면 1년, 짧게 가면 3개월이면 여러분들 계좌는 붕괴가 됩니다.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대형주. 여러분들은 원래 대형주. 강연에서 만나보면 맨날 그래. 저는 원래 삼성전자, LG왕,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대형주, 현대차 이런 것만 했는데 옆집 갔더니 무슨 집시우먼도 아니고 말이야. 공구만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익 낼 땐 좋았는데 고점을 놓쳐야 내가 맨날.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차익실현을 해야 될 자리에서 차익실현을 못하게 하고. 왜? 그러면 이게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뭐 그냥 기사 내용을 읽고 앉아있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 기사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은 증권사 보고서라도 나오는 종목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보도자료인 거죠. 그냥 회사에서 뿌려야 되는. 그걸 보고 좋다라고 해. 수급은 들어온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대형주에서만 옥석가리기를 잘해도 시장 대비해서 엄마엄마한 엄마엄마엄마한 수익을 냅니다. 내가 이거 우리 직업은 내가 혼내줄 거야. 6월 30일 혼내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코스피 지수를 왜 있는데? 위에. 그래서 아까 이 수익률보다 계좌 수익률이 10배다 이렇게 한 거고 순간적으로 대형주 수익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 대비 대형주가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가 악을 쓰고 네이버 카카오를 정리하라고 그랬죠. 왜요? 남의 종목을 뭐라 하는 윤정두가 아닙니다. 다만 9월 8일 날 가입하신 분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종목을 갖고 있어요. 9월 8일 날 가입하신 분이. 그 윤정두가 딱 잘라서 뭐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빼고 싹 정리. 사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시장 등락률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 시장 11% 올라와 있을 때 지금 11% 올라와 있죠 시장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14%, 15% 올라와 있어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어찌됐든 고짓말하려고 하면 다른 고짓말을 했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상을 남기고 싹 팔아라. 하이닉스도 얼마? 15에서 20%만 남기고 싹 파십시오. 그리고 현대차 엘조학 사십시오. 그런데 현대차도 깨졌어요. 그런데 엘조학이 속단편으로 미친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9월 말 대비해서로 따지면 10월 달에 한 40% 가까이 올라왔을걸요. 34%? 34% 거기에 나머지를 뭐 사자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기준에. 방산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그런데 매매사에는 2차전지 위주로 가요. 방산주가 9월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도 조종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고점대비해서는. 그다음에 하라솔루션도 내 집은 들어오는데 계속 5만원 자락해서 공방. 그리고 2차전지는요. 속단편으로 미친듯이 날아가 버려요. 9월 중순에 폐바테리 관련주들 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거리랑 없는 걸 왜 들여다봅니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져갔죠. 뭐를요? 포스코케미칼. 뭐를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러나서 10월 중순에 딱 어떻게 해요? 코스모 신소재도 날려. 에코프로도 날려.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아쉽지만 SK이노베이션을 병행을 했는데 결국은 11월 내내 SK이노베이션보다는 포스코케미칼 매수단이 더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 자랑에서 안타깝지만 포스코케미칼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아닌 건 빨리 잘라내야 되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방안에서 문의를 주시면 전략을 다시 잡아드릴 거고. 윤정도 하나 특징은 뻥을 안 쳐요. 거짓말 안 해요.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하는 순간 정의원님들, 유리회원님들은 다 이탈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뢰도가 깨지면. 결론적으로 대형주에서 그 옥석가리기. 대형주가 왜 이것뿐이 못 올라갔겠어.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가는 네이버 카카오의 붕괴.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죠. 이것밖에. 그래도 중형주, 소형주보다 월등해요.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옥석가리기의 기준은 뭐다? 2차전지였죠. 오늘 2차전지 특히 뒷부분에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붙여가지고 그냥 2차전지 먼저 해드리고 공고우먼, SAMG, 그건 장중 녹화 교육방송 보시면 되고. 제대로 못 들으신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를 아까 무료방에도 올려드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2차전지에 아쉽게도 SK이노베이션의 수익률은 시장 변동률 수준 그렇게 다운이 됐다면 시가총액 17위로 올라온 포스코케미칼 하반기 130%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온 포스코케미칼이 하반기에 130% 올라오고 12% 밀렸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526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10월, 11월 달에 30에서 50% 올라와 버립니다. 엘제넬 솔루션도 그 수준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요? 60%대 올라와요. 두 달 동안의 기준은. 그리고 눌림목이에요. 그런 옥석가리기를 한다면 시장지수 10월, 11월 달 두 달 동안에 많이 올라왔을 때가 15% 올라왔거든요. 300포인트로 훌쩍 넘겨서 올라왔잖아요. 15% 올라온 것 중에서 절반의 지수를 2차전지가 당긴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올려주셨는데 건강부터 챙기라고 올려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대영주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상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프리미엄이 과도하지 않은 종목금들 위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힘들고 현대체도 힘들지만 시장 대비해서 약세지만 그래도 60%, 70% 깨져내려온 네이버 카카오의 기준에서는 언젠간 그 자리는 가겠지만 당장의 의름에서는 원금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요. 귀해라고 그랬죠. KB금융이나 한국전력까지도 포함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에 대한 환급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금들이다. 시장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공포감처럼 진짜 폭락으로 연출이 되는 장이 연출이 된다면 그때 내가 기술적 반발이라도 나올 때의 모토 자산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영주에서의 기준을 잡아내야만 그 시점에 돌려질 때 가벼운 종목에서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거? 소용주가 더 많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간혹 진짜 몇 종목 정도가 금양 같은 종목이 말 같지도 않게 한 10배씩 들어 올려놓는 그러면서 전환 물량 5천 원 미만에 발행시킨 전환 물량 800만 주를 얼마에 처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만약에 2만 5천 원에 처분했다고 그러면 1,600억 해먹은 거야. 그런데 그런 종목을 윤정규가 놓쳐요? 절대 안 놓치지. 왜? 거래대금이 안 터질 수가 없거든. 그렇게 줍받아 올리면. 위메이드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늘어났었죠. 3개월 만에. 거래대금 터지죠.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게임주를 해서 결국은 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윤정규는 게임주를 하다가 카카오 게임주를 희한하게 안 맞아. 들어가면 초기에 쫙 뻗어 올라가다가 결국은 손절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위메이드를 예를 들어서 비이성적으로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까지 만들어 놓는데 회사가 앞장서하고 막 세일자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펀드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카카오 이게 끝나주고요. 위믹스 코인이 카카오 끝내주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나락에 가 있어요. 8천억짜리 7조 5천억 만들 때 그 수익을 다 냈을까 10배를 못 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꼭 5점에 잡힌 물량에 대해서 자기 세뇌에 빠지죠. 어떻게? 그 프리미엄을 아니야. 이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안 돼요. 주력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장이 흔들려서 진짜 윤종두 말이 윤종두 말처럼 강세가 아니라 시장이 꺾여지는 그런 장에서도 내 종목이 날라가라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 하락률은 제한적이어라. 그러면 이거를 원금으로 해서 돌려질 때 포스코케미카 같은 애들 그냥 그냥 확 잡아내가지고 하반기에만 130% 올라왔는데 그게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수익을 내야 돼요. 그 수익을. 시가총액 9조일 때 7월 28일에 하루에 그냥 18% 20% 가까이 올라오는 그 수익을 잡아내요.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포스코케미카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금양을 넣어뒀는데요. 이런 종목 위주에서 좀 보십시오. 마케팅은 나중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볼 건데 이렇게 보시죠. 2차전지 쪽에 내려가서 딸려올 겁니다. 대신에 녹화를 해놓은 링크를 올려드렸잖아요. 어디예요. 여기에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딨니? 빨리 나와봐라. 아까 한참 위에도 올려놨나 보네. 이런 정도가. 어? 아닌데? 잠시만요. 잠깐 따라잡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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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에 대한 교육기준에 당의 부분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응? 여기 있네요. 그죠?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차분히 들으시고 저 교육방송 장중에 한 거는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2차전지 잘라놓은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잘라드린 걸 보여드릴까요? HTS에서 또 볼까요? HTS에서 볼까요? HTS에서 보시죠. 아니요. 우리 연구원이 잘라놨으니까 잘라놓은 거 먼저 보시고 HTS 병행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빨라요. 자 내일장 공약주 12월 8일 공약주에 포스코케미칼과 금양을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 이거 시간 지난 건데 안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2차전지 종목을 제대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게 우리도 11월 달에 공약주를 에코프로를 정리하고 포스코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을 설정을 했어요. 초기의 SK이노베이션을 좀 더 들어가다가 도저히 거래량이 안 나와요. 포스코케미칼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양봉이 나오는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위주로 집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월 11월 두 달을 놓고 봤을 때 9월 말 10월에 다 저점을 찍거든요. 그걸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종가 기준으로 고정 기준으로 상상을 초월하죠. 고정 기준으로 하면 여기 하락율을 다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뭐 어마어마해집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건 얘네가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뭐냐. 얘네들 밑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분들은 이 순서를 시가총액으로 해놓으라 그랬더니 상승율 순서로 해놨네요. 오케이. 얘는 금양은 2차전지 이지만 2차전지 사업에 껴들어서 이것저것 호재 내놓고 말씀드린 전환 물량 어찌됐건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전환 물량을 어찌됐건 발행하기 직전에 원통용 배터리 개발 얘기하고 7월 25일 26일 상한가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나서 8월달에 전환사체 발행을 했는데 800만주 발행이 아니라 행사를 했는데 800만주인데 그거를 장내에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2차전지가 난리가 나기 시작한거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8월 중순에는 폐바테리 관련주 그렇게 되면서 얘는 폐바테리도 아닌데 원통용 배터리를 또 울고 뭐고 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온게 4만 천 5병까지 올라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튬 콩고 MOU 그리고 봉계약 결론적으로 600% 이상이에요. 10월달에만 10월달에만 111% 아니지 고점 대비에서 하락률 저렇게 나와있잖아요. 최고점까지 저점에서 우리가 편입한 가격에서부터 보시면 상한가 2번에 29%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4만 1,500원까지 올라옵니다. 189% 올라온 거예요. 초대박이지. 근데 이제 얘는 그냥 변동성은 매매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얘를 보려는게 아니라 시가총회 코스닥 1위 왔다갔다 고 있는 에코프로 BM 메이저 애들보다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메이저보다 못하죠. 사실 시장대표성 그래도 그나마 강해요. LNF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응? 마찬가지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4분기로 따지면 아쉽게도 10월달에 40% 가까이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밀린 거예요. 우리는요. 미련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 뭐 7만원 7월 13일날 시간에 상한가 7월 14일날 종가에 들어가서 7만 5,700원부터 들어간 건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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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에 정리한 거예요. 어찌됐건 그나마 이 정도가 나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나마 메이저들의 수급이 있었으니까 다시 비교해 보실까요? 자 이거는 극대형주 시가총액 2위 5위 6위 17위 18위 1위짜리의 종목의 10월 저점 대비 상승률 여전히 종가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초강세예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쭉 뻗어 올라갔다가 눌려서 다시 가는 애를 사는 거지 대바닥 줍니다. 미친 정신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 돈 갖다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녀석이 새벽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방송을 해드리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동영상을 무슨 30분 50분 1시간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가면서 교육해 주는 사람이 어딨냐 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시황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래 2차전지에서도 얘네가 강하구나 시가총의 극대형 추가 실질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돼버립니다. 이렇게 세비캠이 30.2% 빠진 것 같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33.70인 것 같죠? 10월 달만 따지면 얘네들의 고점은 9월이에요. 8월 중순부터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2차전 폐바테리 관련해서 폐바테리는요 IRA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쪽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요. 중간선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중간선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진보고 공화당이 보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마초기질을 보여줘야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백인 우호주의 또 남성 화이트 칼라 마초 강한 남자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야 다 된 벽 쌈딱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정부 의원 공화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병자다 라고 얘기했다 이런 토픽을 보고 우리나라의 케이블TV가 방송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식 시왕 돈 받고 팔아먹는 양반이 하나 있어 또 저한테 한 두세 살 위인가 보이진 않는 후배지 그 양반도 방송 나와서 트럼프 미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시왕 설명한답시고 남의 거 훔쳐다가 그럼 되겠어요. 미국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정신나가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주당은 유아정책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럼 부시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라니까 그 진영이 다른 거예요. 진영이 결국은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제주시아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중국을 진짜 막 놀러봐 한번 싸우자. 우리가 얘기하는 환율전쟁하고 무역전쟁하고 그럽니까? 말가지다.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기준 말고도 그 오래전부터 계속 맨날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 1위가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면 미국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 수입을 대부분을 중국 위주에서 해오죠. 중국이 가격 올리면 미국도 힘들어. 그리고 미국하고 싸우면 중국도 수출이 제한적이야. 표면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미국은 맨날 중국 때문에 적잔한다고 악을 써. 쇼를 하는 거죠. 왜? 중국이 그 돈 벌어서 또 어디다 써줘요? 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그렇게 얘기하잖아.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고. 에이 진짜 참 진짜 오늘 이후로에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산다. 그 채권을 누가 다 갖고 있어? 중국 그 채권을 누가 다 갖고 있어? 사우디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 일본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 우리나라 스위스 대만 그래놓고 지들 채권 사주는데도 거기다 건방 떨고 무슨 환율관찰 대상국 어찌 됐든 간에 그 미국의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IRA를 진행을 하고 중국 거 쓰지 마. 북미에서 생산된 걸 써. 그랬더니 당장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난감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와중에 탁 튀어나오는 게 폐바테리 쓰십시오. 그랬으면 옛날부터 폐바테리 쓰지 왜 시대골로 했어. 인기응변으로 붙여놓은 거죠. 그랬더니 정부도 야야 그렇게 라고 했더니 그냥 기아 기아 현대차 그룹도 또 삼성 SDI 또 LG 그룹도 어휴 우리도 폐바테리 쓸 겁니다. 그게 어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요? 전라남도 도총도 폐바테리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캠페인이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규상장주였던 세비캔과 성일하이텍이 우리가 테마주야 때가 들탔죠. 얘네가 미친듯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우리가 성일하이텍 세비캔 다 들어갔잖아요.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8월 17일이에요. 그냥 막 폭등이야. 그럼 윤정부처럼 이렇게 뭐 역사적인 부분이면 또 정치적인 부분이면 뭐 깊이 있긴 제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폐바테리 그게 아닙니다. 맨 처음 세비캔 움직이죠. 그 다음 성일하이텍 날아가요. 그러더니 코스모 과학이 슬쩍 발을 대. 3,500만 주짜리 3만 원 넘겨가지고 시가 충격이 1조를 넘겼었거든요. 세비캠은 1조까지 못 올라왔었고 성일하이텍은 2조를 넘겼었고 여기에 에코프로까지 발을 들여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정리할까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날아갑니다. 어쨌든 그 난리 속에 윤정도 혼자 유일하게 방송 나가면 딱 뭐라고 해요. 세비캠 오늘 급등 축하합니다. 딱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남들 헛소리하고 폐바테리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과 같은 논리입니다.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 또 그전에라도 현실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럼 결국은요. 결국은요.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은 포스코 그룹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망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회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커넥션 무지하게 심했죠.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질러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당시에 잘했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유통망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자원회교에 대한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현실적으로 폐바테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북미 쪽의 제품을 그 유통망을 뚫어서 또 북미가 아니더라도 중국 이외에서 원자료를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이 외국 기관이 그냥 속된 편으로 미친듯이 추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130%에 시가 중약 17위까지 올라온 거지 그냥 뭐 허투루 아이고 뭐 내가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 기분이 좋고 이 이름이 나하고 딱 맞는데 요딱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얘네들은 그 거품이 다 빠진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가 총액 지금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목에서 초록색깔 선을 그어드린 저 다섯 종목 아쉽게도 SK이노베이션 약하조제일 저 네 종목의 흐름이 다 시금 움직임을 줄 거냐 했을 때 사실은 LGNR 솔루션 이제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11월 이후에 수급이 정체란 말이에요. 정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월 말에 LGNR 솔루션에 대해서 품절주라는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뭐 양지사 같은 경우 우리가 설정을 해드리고 상한가도 받지만 그럼 뭐 비중을 실어 가서 실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LGNR 솔루션이 LG화학의 81.84%를 갖고 있는데 그게 보호의 수가 풀립니다. 언제? 7월에 풀립니다. 7월 말에 7월 말에 풀리면서 미국의 MSCI 영국의 FTC 무슨 얘기냐면 선진지수 벤치마킹하는 선진지수 모건스텐사에서 만들어놓은 표본지수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로 포함되어 있죠. MSCI 지수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 지수를 설정해놓고 만약에 외국에서 누군가가 나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쪽이 뭐 좀 수익이 좋다면서요. 하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비중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삽니다. 얘가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시가총액 비중만큼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의 시가총액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45조까지 올라갔는데 7조까지 내려갔어요. 83%가 깨졌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의 조치는 신규 상장주들의 기준에서는 유통물량도 감안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가총액 비중을 설정해줍니다.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의 비중. 우리나라로 따지면 MSCI도 마찬가지예요. 유통물량이 제한적이고 이러면 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주는데 LGNL 솔루션은 7월 만에 LG화학의 보호해수가 풀림으로써 유통물량이 풍부한 것처럼 착시한 사이 납니다. 그런데 기준은 기준이니까 얘 하나 때문에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 그 기준 그대로 유통물량이 돼서 사실상은 유통하지 않을 물량이죠. 대주주가 LG화학이 장래에 뿐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든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가 유동성을 일부 열어줬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MSCI 지수 반기지수 바뀔 때 그럴 때의 기준점을 비중을 더 열어줬던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11월 말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거리량이 여기 한 번 빡 터져 있죠. 저게 패시브 자금이에요. 그럴 줄 알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미리 사놓은 액티브 쪽 그 액티브 쪽이 그날 주는 겁니다. 저런 날 손바꿈이 나오는 거죠. 패시브 쪽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HMM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패시브 자금은 절대 그 비중을 안 줄여요. 편출되지 않는 한 또 비율이 MSCI 지수 비율 에서 LGNR 솔루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손실을 나도 그대로 갖고 와요. 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시장의 지수 받았다가 일부러 가치 손실을 내는 게 아니라 비중 딱 맞춰놓고 시장 대비해서 조금만 더 방어가 되고 조금만 더 수익 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는 매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들이 대차를 해서 그 물량을 공매를 하는 거예요. 이자 주고. 그래서 LGNR 솔루션이 진짜 허벌락의 조화사의 흐름이 아니라 성장성은 알겠는데 영업이익 1억분이 못 내는 애가 시가총액 130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3이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 10조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35조인데 얘는 130조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높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위험고지부터 합니다.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들여다보는 것 중의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와의 차이가 누적 수급 범위가 매우 긍정적이다. LGNR 솔루션 그리고 당연히 삼성 SDI나 얘가 정확히 10월 21일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 딱 꺾여서 들어오죠. 개인들 수급을 뺏어갔잖아요.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거래 터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게 단기간에 30% 이상이에요. 저 수익을 못잡아 먹어요. 잡아먹어야지. 30% 26%였나 하여간에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30%였나 60만원 미만해서. 결론적으로 LG화학도 그런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수급이. 그리고 LG화학은 올해 주력주잖아요. 무엇을 하나를 더 보고 있죠? LG화학의 경우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품질주예요. 왜? LG화학의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을 합산하면 거의 90%예요. 90% 거기에 기간 지분을 빼고 나면 유통 물량 개인들 물량이 6.5%인데 LG화학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단타쟁이들이 아니잖아요. 결론은요. 수급이 조금만 개선돼도 어마어마한 종목 군들이에요. 페우스키 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일부 매도의 물량이 있지만 만약에 누적적인 흐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한 게 옳다는 거예요. 2차 전제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꺼지지 않는 한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막말로 막말로 얘기해서 LG화학 솔루션이 연간 단위로 영업이익 흑자를 내본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에요. 이번에 미국 정부 테슬라의 2020년 초강세 거기에 연동된 2차 전제 그게 민주당 정책의 친환경 정책이에요. 친환경 정책 그래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쪽에도 무게가 됐죠. 박빙의 승부 이지만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규제 완화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성장주 전기차의 흐름이 폭등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제의 폭등 2020년도에 2차 전제의 폭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엘지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러나 이제 2021년 2022년도 1분기까지 조정이 깊어졌던 거고 결론은요 실적은요 연간 단위에 흑재된 건 처음이라니까요 엘지앤을 솔루션이 90년 초반부터 범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95년부터 본격화해서 양산을 하고 그 돈은 전부 엘지화학이 벌어서 싹 다 집어넣어주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물적분할은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시가총액 40조를 못하던 엘지화학이 결국은 180조가 돼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급격하게 비이성적으로 밀려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7월 1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고요. 그리고 저점 10만원 대비해서 14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140% 가까이. 결론적으로 고점대비 미끄러진 거는 13.60%입니다. 아까 제가 12%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움직임의 탄력이 다시금 나온다면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부러져 있지 않는 한 이종호건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엘지화학을 설치해놓은 거는 엘지화학을 설치해놓은 거는 블럭딜 분명하게 한다고 보죠. 우리 안 할 거예요. 70% 이상은 갖고 가야죠. 말장난 아닙니까? 81.84%를 갖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11.84는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혹은 그냥 딱 잘라서 10%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엘지화학을 설치해놓은 엘지화학을 시가총액 130조를 감안했을 때 10%면 13조 13조에서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블럭딜이 6% 줘요? 할인을 10% 해줄까? 말도 안 돼. 대형주의 할인율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10%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야? 주가가 좀 더 더 밀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10조가 들어오는 거야. 최소 시가총액 50조가 안 돼. 50조가 또 깨졌어. 70만 원이 이탈 됐잖아요. 7천만 주짜리 종목이 그런 종목에 10조가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물로서 어떤 결과물? 엘지화학은 엘지화학은 물적 분해를 한 결과물로서 그래서 엘지화학은 그것을 병행을 합니다. 실적과 그 내용을 포스코케미칼은 프리미엄이 네이버 카카오 이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는 건 수급입니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검증해야 된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수급과 심리인데 심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치기로 했잖아요. 그게 재료인지 호재인지 메이저가 그걸 명분으로 때려 사서 들어올리면 호재가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는 엘지화학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패치부자금 들어온 부분에 대한 공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삼성 SDI는요. 비슷한 규모에 원래는 비슷하지 않죠. 엘지화학이 월등이 더 크죠. 그런데 어쩔까 엘지화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병행이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나 이런 쪽을 봤는데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가 극감이 돼 있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거고 오히려 수급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이런 종목 위주에서 2차전지 들여다본다. 여기서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세비캠이 됐든 성일하이텍 또 다른 종목이 됐든 그런 쪽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은 2차전지의 기준보다도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넣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2차전지주들의 기준들 과연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기준들은 대형주의 기준에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의미 보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6개월 치로 실질 차트로 한번 다시 볼게요. 표작업 해놓은 거 말고 눈에 딱 뛰게 들어오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LG 에너지 LG 소루션 수급 범위 놓고 보시고 거래대금은 나중에 보시는 걸로 자 아이고 저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되겠구나. 됐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밑에가 가려져 있었네. 아이고 그걸 확인하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빼고 누적 수급만 보면 하반기 기준에서 7월 이후에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12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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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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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0 12 130 0 130 0 2 0 1 8 오케이. 어때요? 시장 대변에서도 볼까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등락률이 어마어마하다.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 등락률의 범위가 크다. 시장이 어찌 됐든 바닥 찍고 11%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9월 10월에 바닥을 찍은 것도 아니고 60% 올라와서 7월 4일로 따지면 그리고 최근으로 따져도 상승을 초월합니다. 40%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의 수급이든 그 다음에 삼성 SDA죠. 자 어때요? 수급 들어와 있잖아요. 10월 21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안 봐. 근데 정확히 알아. 왜? 방송까지도 갖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요. LG와 물적보단 악재라고 웅뚱한 소리들 아이고 시장 대비 월등히 세요. 7월 전점 대비해서는 36% 월등히 세다고요. 그 다음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SK이노베이션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크게 시장 대회에서 월등한 흐름이 나온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장보다 약하진 않습니다. 15.44니까 시장 11%라고 했을 때 나머지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격인 것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새 빛 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 둘 셋 험맘맘맘마 험맘맘맘마 수급은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개뿔 거래량 거래대금 아예 없어 개뿔 여러분들 종목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한두 번 봤을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봤을걸요? 성일하이텍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성일하이텍입니다 했던 종목 어느 순간 윤종도는 뒤도 안 들어보고 잘라내요. 왜? 그냥 거래량 없으면 다 잘라는 거야. 거래가 없는데 무슨 변동이 나와. 성일하이텍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에 지금 현재 기준의 10분의 1? 그런 종목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수익을 대박 수익을 내려고 보는 거 아니야. 욕심꾸러기들 아주 포스코케미칼이 더 갈까요? 뭐 이렇게 아우 비싸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게 잘라낳은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 일단 20% 밀려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대표 업체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해요. 극대용주는요. 월등하죠. 최소 시장의 1순위의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시장 수익률에 결코 못 미치지 않는 그런 수익을 2차전지 쪽에서 발전을 시킬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2차전지 주들에 대해서도 막연히 보도자료 뉴스 내용 보고 또 애널리스트의 기간 분석만 보고 기간 투자자의 분석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펀드메니저들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을 보긴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준대로 다시 시장을 해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10월 이후에 불기둥 따라잡기 종목의 상당 부분이 2차전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서도 LG화건 주력으로 별도로 설정하지만 에코프로 지금은 포스코케미칼 엘자에너지솔루션 삼성에세이 시가총액 2위 5위 6위 17위 18위 수익률을 감상해보세요.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감상만이라도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 돌리면 이런 수익을 내주세요 라는게 기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시장이 무려 3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가 고점 대비 120포인트 밀렸는데 욕심쟁애들 우후우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그렇게 올라오고 눌린거에 대해서 그걸 뭐 추세하라기니 뭐 뭐 그런거에 왜 귓기울이세요? 야 이 바닥에서 2400 이 바닥이 깨졌어 2400이 또 깨졌어 야 지표가 그렇게 좋다면서 윤종도 얘기를 들어야지 바보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갖고 이야 그러면 2400 넘기고 2500 넘기고 2600 넘기고 2700 넘기고 연말까지 아직 시간 많습니다 2700 넘길 수 있다고 악을 쓰는 윤종도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윤종도가 얘기해서 안 된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 적은 있더라도 결론은 2700에 맞네 2700 해봐야 10% 조금 더 되는 거야 여기서 320포인트 해봐야 10% 조금 더 되는 거지 10% 조금 더 되는 거야 10월 11일 두달만에 15% 올랐었다니까 고점이 그럼 그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10% 올린다고 생각해 100번 양보해서 2600 조금 넘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 8에서 10% 10% 계좌수익률 얼마 최소 20에서 50% 100% 를 내야 되는게 지금장의 흐름입니다 그걸 왜 못내세요 시장은 지금 10월 11일 11% 이상 종가기준으로 고점기준으로 15% 이상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계좌검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냥 소용주 잡주 똑같은 2차전지에서도 이런 애들은 수익이 빵빵 한데 어디서 드도봇도 못한 잡주 소용주 안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 께서 이게 10% 이상의 수익률의 범위인데 이런 수익 범위들을 시가총액 1 두산 에너빌리티 10조 엘주와 50조를 넘겼던 그걸 지금 눌려있지만 그런 수익을 내야 우리 이스돌 전 선생님처럼 이스돌 전 선생님은 어때요 만기가 2024년 7월 14일 이세요 만기가 2024년 이신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방안에 결론적으로 이 수익 26.89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 주력조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이런 정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이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고 돌리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돼 돌리기 시작한다 어차피 대형주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는 따라서 움직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의 한 40% 가까이가 IT예요 그들이 한 10% 반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 지수가 4% 움직이고 그들의 영향으로 나머지 정보까지 치고 올라서 지수 견인력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찌될건 우리도 주력주에서 수익 범위가 나오고 힘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이피코그램 같은 종목 잡아내야죠 어떤 거예요 공급몸 같은 종목은 그냥 하루종일 수익 내고 SAMG 시가총액 잡지지만 그냥 하루종일 차이시는 제 편임 근데 그거는 금액만이 들어가면 우리가 대장이지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이런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오는 18조까지 올라오는 17위짜리 종목에서 10% 이상의 수익만 이렇게 다 보여드려요 금향 11월 9일 윤정도 생일날 29.4%인가요 그 폭등 수익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20% 26% 그러면서 나노하이텍 같은 종목도 짝짓기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노하이텍 어떻게 돼있나 주가가 대형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죠 또 더 빠져 있지 이런 수익들 가져가셔야 돼요 하루짜리 수익입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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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일 때 파는 거 아니에요 양봉에서 꺾일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고치셔도 나쁘진 않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아우 아우 이러다 팔면 안 된다고 꺾이면 그때 팔라고 꺾이면 아우 난 꺾이면 좀 그렇다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면 스탑러스 기능 난 그것도 못해 아이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주 이상짜리는 20% 이상이면 오버슈팅이다 라고 해서 분날매도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인데 왜 팔아 자 몰라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요 네이버에서 윤종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만 하세요 그냥 어 이거 그냥 하시면 되잖아 3개월에 아저저저저저 5개월 2 플러스 3에 396 하느니 저라면 이걸 한다라는 게 선명하다는 거죠 현명한 거죠 나는 종목만 주면 나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어휴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보셔야 되고 선생님 이거 내일 어떻게 할까요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요 어떤 종목이 오르기는 올릴 종목이 오르지 부채 누사야 내가 그러면 우리 주력에서는 가장 매집이 많이 된 종목 과도하게 매진 종목 이런 게 움직일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일주일 이상 짜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들어서 이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여기 2차전지 여기 2차전지 여기 2차전지 2차전지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네가 왜 여기있니 잠시만요 아 ppt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 11월 11일 날에 이러한 카카오뱅크의 수익 28% 당일의 수익 카카오페이의 상하가의 수익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윤정도는요 그냥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편입 설정범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최종 판단을 하셔서 그래 SM이 기간들이 23% 이상을 매집을 했어요 23%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그 뭐라 그럴까요 매매 컨트롤이 되시면 최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난 직장 다녀 하시면 더딘 것 같지만 또 눌려져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종목 팔아서 어떤 거 사게 가장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채워놨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왔어요 오버시대가 너무 심해 그럼 모를까 그 종목 팔아서 어떤 종목을 사게 현금으로 갖고 계실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극대용주의 포트에서 수익이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 최근에 5월 1동안에 또 시장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의 변동이 확장이 됐는데 그 수익을 우리는요 기초 탄탄 교육 받고 다 잡아내시잖아요 난 존경스러워 제가 간단할 때는 수익률 대회 나가셔도 돼요 그럼 내가 볼 때는 1등 할걸요 왜 1등 못해요 충분히 1등 하실 수 있어요 SAMG 엔터 이런 종목에서 아주 현명하신 차익실현까지 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내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모나 이런 상학가까지 관망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장애 상학가 실력 짱이십니다 윤정도예요 윤정도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계좌의 주인이 돼서 지금도 계좌 주인인데요 그런 주인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낼 수 있고 그 수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제대로 된 멘토 제대로 된 멘토한테 포트폴리오 관리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능동적으로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생활까지 남에게 의존해서 하실 거예요 윤정도는요 윤정도가 남이에요 여러분들 계좌를 직접 깔리는 불법이죠 여러분들 계좌를 컨트롤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수익을 잡아낼 수 있게끔 해드리는 윤정도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증권사 보고서든 또 보도자료든 이런 부분을 보실 때 펀드넨탈적인 부분은 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프리미엄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런 맥락보다도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수급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정책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움직일 수 있겠느냐 체력적으로 소진됐다 자금력도 소진됐다 여기서 주춤 될 것 같다 그러면 주가는 밀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세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정책주의며 모든 수급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새벽이든 아침이든 지금 그게 중요해 내일 당장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 바로 신청하십시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